저희 집에서 가까운 안양천 이에요 여기 나왔는데 양기비가 이렇게 있네요 저녁먹고 바람쇠라고 왔거든요 양기비가 이렇게 피었네요 야생 양기비가 아주 장관이네요 이게 양기비가 지금 뭐야 개량경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 진짜 이거 봐 빨개가 아니에요 아 진짜 저녁먹고 바람쇠라고 뽀뽀뽀 Like 다 뽀 ک 뾱 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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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보세요. 양개비. 장관이래요. 양개비가. 색이 여러가지예요. 이게 계량경입니다. 양개비. 색이 안 변해요. 양개비가. 장대 같은 건 며칠 되면 색이 변해버리지 않습니까? 양개비가 잘 안 변해요. 아름답다. 양개비가 smoothness brothers and 친인 우리 같으니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